내가 이 노래 치고 싶어 가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딱 애드림이라는 걸 갖다 드리면 너무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해보질 않아서 봉숙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맨 처음에 간단한 애드림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요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야? 나오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? 이게 힘들어 근데 이거를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연습을 해두면 맞닥뜨리거나 했을 때 쉽겠죠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할 건데 전체적으로 그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슬라이딩 다운 그 다음에 슬라이딩 업이 있고요 슬라이딩 업 그 다음에 밴딩 혹은 초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스가 있고 클링 업 이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클링 업 혹은 해머니 업이라고도 하고요 클링 업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슬라이딩 다운 슬라이딩 업은 뭐냐면 여기 하다보면 이렇게 내리는 소리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 잠깐 나오지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많이 차이 나죠 슬라이딩 다운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 방향이 뒤에요 북한 북한 어 이렇게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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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맨 끝에 나오는 거 거기서 슬라이딩 다운 북한 그렇죠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슬라이딩 다운 슬라이딩 업은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것도 많이 쓰세요 이렇게 밴딩 요거는 이제 초킹이라고 하는데 아까 잠깐 했던 거 올리는 거 있죠 올리는 거 이렇게 쳐서 올리는 게 초킹 그 다음에 친 상태에서 올린 다음에 내리는 게 초킹 나오 그죠 버즈의 가시기 그죠 내린 다음 내리면서 그 다음에 올리고 요게 빨리 지나가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기술들의 이름이 있고 탑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5블렛 여기 C블렛에서 이번 주 C블렛에 쇼킹해라 C블렛까지 그러면 C블렛에서 12블렛까지 가것처럼 소리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쇼킹 다운 쇼킹 업이라고 네 밴딩이라고도 하고요 하모니스 하모니스는 요 소리 요 소리 나죠 요 소리 요게 대표적으로 서시죠 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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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기 전에 아련해진 요 암호 초킹 초킹을 이용해서 서시 서시 이렇게 연주도 가능합니다 하모니스 많이 쓰여요 풀링원 간단히 얘기해서 요겁니다 한 번 쳐서 두 개를 내는 거예요 한 번 쳤는데 손으로 깨서 소리를 내죠 두 번째 반대되는게 틀림어프 네 틀림어프는 친 상태에서 쳐서 손을 깨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럼 이제 빨리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빨리 가니까 모르지만 다 숨어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제가 한 번도 안 입어봤으면 모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씩 해보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못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